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도나 이더베카 고속철도 도나 구간 대상에서 가장 긴 턴넬인 신안 1호 턴넬이 일전에 순조롭게 관통됐습니다. 더문시 장안진 장령천 당지구석이 리히이비는 천민들을 이끌고 산업대상 건설과 주거환경정돈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천마을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건설하기 위해 온갖 정리를 멀붙고 있습니다. 전결형 림업국에서 설치한 야외 저교선 카메라에 야생동복 호랑이가 대낮에 활동하는 영상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흥력으로는 4월 20아그레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전검진은 어제 훈춘시에서 동북전염병예방통제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치를 깊이 관찰하고, 일상화 전염병예방통제 조치의 빈틈 우한 대조사를 전면 전개할 때 관해 감독지도 검사였습니다. 전검진은 견계리 전염병예방통제의 정치 책임을 떠매고, 전염병예방통제의 준엄성, 복잡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격렙의 전염병 형세를 밀접히 추적하고, 연구, 판단하며, 복잡한 국면에 대응할 사상준비와 사업준비를 착실히 하고, 마비되거나 해이해지지 말며, 견계리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에 두 가지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검진은 우선 중도훈촌도로통상구를 찾아 인원입국통로, 화물검사통로의 위생검역검축준비사업 상황을 참답게 살펴보고, 관련 절차와 교장제도 건립 등 정황을 자세히로 했으며,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묻고 관련 의견과 건의를 구했습니다. 전검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문을 소화하는 것은 극히 중대한 정치인무인 바 반드시 사상인식을 제거하고, 만단에 준비를 하며, 부단의 관련 사업방안과 응급대비책을 보완함으로써, 각 사업고리가 따라야 할 규정이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도록 하며, 국문의 전염병예방통제방호벽을 견계리 구축해야 합니다. 권하통상구에서 전검진은 국경다리, 관광검사통로건설 등 정황을 살펴보고, 대외경제무역합작정황에 관한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통상구는 대외개방에 중요한 문호이고, 개방형 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국가의 일대일로 건설에 깊이 융합하고, 기존의 훌륭한 플랫폼과 기재의 작용을 충분히 바르게, 전방위적으로 통상구 건설을 추진하고, 우리주 대외개방의 차원과 수준을 일정 제거해야 합니다. 여전검진은 훈천시 공안국 경신변경파출소, 오가산초소와 방천초소를 찾아 변경관리통제, 전염병예방통제 등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일선의 간부 경찰과 주둔장병들을 외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변방을 공고히 다지는 것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절박한 수요이고, 흥변 부민의 중요한 보장입니다. 변강호위병 정신을 힘써 발행하고, 변강을 수호하는 사명과 직책을 다하며, 국가안전을 보위하고 변강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공을 세워야 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자금동업유관회사, 야거울훈촌국제복장성은 전염병예방통제와 안전생산을 동시에 틀어주면서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했습니다. 전검진은 생산지휘 배치 중심과 작업장에 심입해, 기업 생산 경력 및 일상화 전염병예방통제조치 시달 정황에 관한 소개를 청취하고, 기업이 거둔 성적에 긍정을 표시했습니다. 전검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일상화 전염병예방통제의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우간 빈틈 정돈을 쓸속 있고 세밀하게 틀어주며, 여러 가지 정책을 충분히 잘 이용해 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훈춘 해양경제과학기술부화단지 대상은 계획 총 투자가 3억 8천만 원으로 과학기술 연구 개발, 회의 전시와 양성 봉사 등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전검진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단지 계획 건설 상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해양경제과학기술부화단지는 훈춘이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체로서 단지의 전략적 정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염병의 분리한 영향을 적극 극복하며 효과적이고 절차 있게 건설 진척을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전공되어 혈육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훈춘시 경신지인 방천촌에서는 정부가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업이 발전을 도모하며 천민의 혜택을 보는 운행 모식을 취해 천민들의 생산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전검진은 연마을 개조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상황을 자세히 해로 했으며 민속관광 발전에 충분한 긍정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조선적 민속문화는 연변관광의 아름다운 명함장임으로 반드시 참답게 발굴하고 보호하며 잘 전승해야 합니다. 일상화 전염병 예방 통제를 엄격하고도 실속 있게 틀어주는 전제하에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향촌 진흥 융합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우리소 전역 관광 브랜드와 이미지를 1층 제거해야 합니다. 이어 전검진은 동북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중점실험실을 찾아 동북호랑이 표범 생물다양성 국가야외과학관측연구소를 살펴보고 중점실험실 건설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동북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당대에 공을 들여 천출만대 혜택 주는 일입니다. 중점실험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인재 영입과 양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가속화해 지방경제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에 더 큰 힘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부서기 강방, 주당위 상무원이며 상무부주장인 풍도, 주정부 부주장이며 조공안국 국장인 백예와 주직속 관련 부문 및 훈준시 관련 책임동수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주정협 주석 한흥회는 오늘 동북 전염병 예방통제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치를 깊이 관찰하고 일상화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의 빈틈 우환 대조사를 전면 전개할 때 관해 왕청현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감독 지도 검사했습니다. 한흥회는 우선 신민가도 신민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의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 시절 정황에 대해 상시하게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일상화 예방통제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일상화 예방통제 책임을 강화하며 전염병 예방통제를 당면과 근무, 표적 긴 시간에 중점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회구역의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억식에 틀어지고 실제적으로 틀어지며 세부적으로 틀어짐으로써 사회구역 방어서를 경계리 잘 수호해야 합니다. 집중의약격리관찰점에서 한흥회는 경리점 기본 정황 및 현위의 집중 경위 인원들에 대한 관리 통제 정황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안전감독 통제와 후근 봉사 등 사업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위험군체 조사관리를 정밀하게 펼치고 요행 심리를 경결히 극복하며 사업 책임을 전면적으로 단단히 다지고 빈틈을 1층 찾아내며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보강하며 빈틈없는 조사, 핵산검측, 경기관리 등 사업을 착시 진행해야 합니다. 집중의약격리관찰점의 사업 요구와 조작 절차에 엄격히 조차 정밀 시책하고 정밀 관리 통제하며 집중 격리 조치와 보장을 강화하고 전파 사설을 차단해야 합니다. 우위 상점에서 한흥회는 주동적으로 체온 측정을 접수한 후 상가 경영자들과 친절히 교류하면서 전염병예방통제사업, 최근 고객요동, 영업액과 경영원가 등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한흥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외부리입 방지, 내부반 등 방지에 총여구를 옮기기 시달해 입구를 옮기기 관리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보루를 구축하고 등등을 집중하며, 박약한구리를 깊이 검사하고, 정보공유와 련합예방통제 강화에 주력하며, 방역물자 보장을 강화하고, 군중에 대한 선전과 인도를 강화하며, 군중성 예방 퇴치 사업 토대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일상화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이 착지되고 효과를 보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님이요, 왕청현 당위석인 소경화, 주정혁 부주석 겸 비서장인 송수청이 상순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도나 이도백하 고속철도 도나구관대상이 올해 2월 28일에 시공을 제기한 이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하는 전지하에 질서있게 추진됐습니다. 전체 시공일꾼들의 공동한 노력에 힘입어 도나구관대상에서 가장 긴 터널인 신안 1호 터널이 일전 순조롭게 관통됐습니다. 신안 1호 터널은 전체 길이가 3,050m인 쌍방향 통행 터널인데 지질 환경이 복잡하고 시공 조건이 차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대선건설 전체 일꾼들은 실제 정황에 따라 고학적으로 시공 계획을 제정하고 시공 방화를 최적화하면서 전염병의 불리한 영향을 힘써 극복하고 시공 진척을 다거쳐 신안 1호 터널의 순조롭게 관통을 실현했습니다. 요해에 따르면 도나 2도백화 고속철도 도나 구간대상은 총 길이가 42km인데 도나 남역으로부터 장춘 방향으로 향하는 상하행 연락선 17km가 포함됩니다. 대상은 총 투자가 18억 8,300만 원이며 2021년 8월 31일에 전공돼 통찰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도문시 장안진, 장령촌 당지 부서기 리 히비는 천민들을 이끌고 산업 대상 건설과 주거 환경 정돈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천마을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건설하기 위해 온갖 정렬을 붙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장령촌이 들어서면 갓진하게 줄지어선 과일 남새 재배 하우스들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빈곤층 부축자금 200여만 원을 투입해 건설한 이 하우스들은 빈곤 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고 천민들의 치부 내생 동력을 객발시키기 위해 건설한 것인데 올해에는 주로 고추와 참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령촌 당지 부서기 리 히비는 이 대상에 위탁해 회사를 설립하고, 천민들에게 무료 봉쇄를 제공하면서 천민들을 이끌고 치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 히비는 빈곤어들의 가정 정황을 자세히 요의하고 그들이 자신의 힘에 위탁해 치부의 단맛을 보도록 고무경대했습니다. 장령촌은 천민이 140가구 341명인데, 외지 노무를 떠난 천민이 많다 보니 마을에는 대부분 노인들만 남아있고, 노동력도 매우 부족합니다. 게다가 주변은 림지가 많다 보니 수입을 창출할 경로도 적습니다. 지난 2017년에 장경촌 당지 부서기로 당선된 리 히비는 장경촌이 총관부 및 당원들을 이끌고 주동적으로 난제를 해결하면서 빈곤에탈 사업의 새로운 국매를 형성했습니다. 마을이 깨끗해지고 수입이 늘어나자 천민들은 마을에 더욱 큰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리 히비는 기자에게 올해 검정기버섯 재배 등 산업 대상을 통해 촌집제 경제 수입을 10만 원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거 장안진에서 가장 낙후한 마을이던 장경촌이 올 날에 이르러서는 전진의 모범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올 들어 주농업농촌국에서는 주황 성주 관련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시다라고 농업 생산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에 적극 대응하면서 효과적인 조치로 전염병 예방통제와 촌경 생산을 총괄 추진해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오늘 오전 주농업농촌국의 농업전문가 및 사업률꾼들은 선후로 영정시 동성영진의 영성촌과 동성촌을 찾아 한전 및 수전 경작 정황을 돌아봤습니다. 4월 하순에 들어선 후 기온 상승이 완만한 영향으로 올해 전주적으로 한전 농사는 평년 대비 10일가량 늦게 파종을 시작했고, 수전 농사는 5일가량 늦게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한전 파종은 이미 기본상에서 마무리됐고, 하우스 벼모는 이미 사엽 1심기에 들어섰는데 자람세가 좋습니다. 벼모내기는 이미 10%가량 완수했는데, 6월 5일 전에 벼모내기 임무를 전부 완수할 전망입니다. 오늘 현장 조사 정황으로부터 보면 한전의 출모율은 낙관적이고 벼모내기도 질색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조 농업농천국에 따르면 월해 전주 농작물 파종 면적은 41만 1천 헥타르인데, 알곡 작물 면적이 38만 9천 헥타르로 동기 대비 5천 헥타르 증가됐습니다. 그중 억수수 재배 면적이 19만 7천 헥타르, 콩 재배 면적이 14만 2천 헥타르, 벼 재배 면적이 4만 7천 헥타르이고, 기타 잡곡 재배 면적이 1만 3천 헥타르입니다. 월해 전염병의 영향을 고려해 우리 주에서는 3월 초에 춘경 생산 물자 비축 사업을 가동하고, 농업물자 운수 록색 동도, 온라인 구매 등 방식으로 춘경 물자를 미리 비축했는데, 당면 전주적으로 춘경 생산에 필요한 자금 18억 원, 화학비료 12만 4천 9백 톤, 종자 1만 5천 5백 톤, 농약 2천 35톤이 이미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올해 우리 주에서는 또, 표항랭 종합 재배, 억수수 무경운 재배 등 록색 증산 증효 기술을 적용하고, 전염병 발생 기간, 농업과학기술 양성, 농업물자 시장 감독 관리 및 농작물 줄기 반출 등 사업을 강화하면서 전염병 예방 통제와 춘경 생산을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방은 항도 물류 분야 심층 합작을 연구 토론했으며, 5세를 서로 보완하고 윈윈을 이루어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틀 협의는 기재 건립, 플랫폼 구조, 대상 틀어지기, 정책 출시의 삽요구와 정부 인도, 중점 돌파, 시장 운행, 상호 윈윈의 원칙에 따라 체결됐습니다. 협의에 따라 쌍방은 훈춘시 국내 무역 화물 다국운수 통로 구축을 돌파구로, 길림 다국 항구 물류 업무의 안정적인 장성과 국내외 무역시장의 발전을 인도 양성하고, 대류통 대개방 발전 구도를 힘써 구축하며, 항구 물류 합작 건설을 길림성과 산동성에 합작 표지성 대상과 1대1로 영향력을 가진 합작 플랫폼으로 구축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중국, 도시아 국내 무역 화물 다국운수 통로 추진, 길림 국내외 무역 화물 다국운수 시장 양성, 국가 및 지방정책 지지기획 쟁취, 다국 항구 물류 업무 공급 사슬 연장 추진 등 분야에서의 합작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교령 림업국은 어제 대외 소식을 발부하고, 사업 일꾼이 일전에 야외 적외선 카메라 데이터 정리 시 야생 동북 호랑이가 대낮에 활동하는 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야외 적외선 카메라가 최초로 야생 동북 호랑이의 낮 행적을 포착한 것입니다. 영상 촬영 지점은 신계림산 작업소 관할 구역입니다. 영상 속의 동북 호랑이는 자태가 늠름하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영상 속의 호랑이는 갓 성인이 된 수컷 동북 호랑이라고 합니다. 이 호랑이는 2019년 말에 중도 변경 구역의 출생지를 떠난 후 서쪽으로 이동해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서부에 위치한 천교령진에 이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천교령국의 소개에 따르면 2015년 이래 신계림산 작업소 경내에 설치된 야외 적외선 카메라에 이미 야생 동북 호랑이와 야생 동북 표범이 세 차례 포착됐다고 합니다. 오늘 연변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